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. 시할아버지 장례 빌런슨이 또 왔어요. 이야 이 글이 3부까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어쨌든 좀 봅시다. 원지 시 외할아버지 장례식 글쓴이입니다. 이번엔 외할아버지 정확하게 썼네요. 제가 썼던 글들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이슈가 됐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. 그리고 이런 제 글들로 인해 괜히 기분 상하신 분들도 많은 거 알고 있는데 우선 그래요.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저희 남편도 외할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내내 몸도 마음도 많이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 역시 그런 남편에게 제가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상해서 글을 써본 건데 그게 이렇게 돼버렸네요. 그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3일 차는 안 갔어요. 그런데 이건 진짜로 제 개인의 그런 고집이나 그지같은 생각이 아니고요. 저희 부모님한테 배운 거고 그래서 나는 그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말을 했던 거예요. 저는 손녀라서 상주가 아니니까 장례식장에 끝까지 있을 필요가 없다 했었고 그 이후로 저희 부모님이 알아서 장례 마무리를 다 하셨거든요. 고인의 장례식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당신의 자식벌들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그들 아래에 있는 저 같은 손자 손녀 학렬은 그냥 일반 다른 손님들처럼 조문만 드리면 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. 미친건가? 여하튼 여기 댓글들 시간 들여서 하나하나 거의 다 읽어봤고요. 또 이거 말고 조부모상 당했을 때 다른 여러 사례들 찾아보니까 저 같은 손주들은 3일 내내 있는 게 기본이고 그래서 남자들 군대나 또 회사에서도 3일씩 휴가 주는 거라고 하는데 저도 왜 그런 건지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. 아마 제 생각인데 저희 부모님은 자식인 제가 힘들까 싶어가지고 일부러 배려를 해주시느라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솔직히 저도 좀 억울한 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글을 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네 남편 장손이니까 3일 내내 거기 있어야 돼 이런 말만 했고 그래서 우리 남편은 장손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야 네 남편 장손 아니라도 상주는 맞아 이러고 또 상주도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야 네 남편 장손 아니고 상주 아니라도 3일 내내 있어야 돼 이러니까 잘 모르면 제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그냥 처음부터 알아듣게 장손과 상주가 아니라 해도 손주라면 무조건 3일 내내 있는 거라고 좋게 설명을 해줬다면 저도 바로 알아듣고 납득을 했을 텐데 이 부분은 정말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아무리 제가 잘 모르고 또 틀렸다 하더라도 저희 시모와 시누이 글쎄요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진 못하겠어요. 저 힘들까 싶어서 집에 빨리 보내주신 저희 부모님과 아들이 힘들든 말든 끝까지 자리 지키고 있어라던 시모와 시누이 저로서는 이 사람들 저절로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. 아 그래도 저 역시나 틀린 거니까 뭐 연을 끊는다든지 하는 그런 말들 하지 않을 거고 또 그렇게까지 미워하진 않을 거예요. 여하튼 여러모로 기분 상하셨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. 또 저 역시 몰랐던 부분들 잘 배우게 됐어요. 고마워요.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 이런 시댁 야! 똥글 좀 그만 써! 그 시간에 얼른 병원에 나가보라고! 이건 그냥 너희 부모가 그지같이 가르친 거요! 그러니 이번 참에 꼭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라! 그리고 너! 지능이 엄청 낮은 건 스스로 알고 있지! 오랑턴이야 뭐야! 이래가지고 사회생활 하냐? 너 백수지 백수! 회사 못 들어가지? 댓글 쓰니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시부모는 분명 쓰니한테 먼저 집에 가가지고 쉬라고 했잖아. 첫 글에 나와있다고? 네가 쓴 글에? 어? 근데 지가 안 간다 말해놓고 왜 시모 시누이 잘 못되겠다고 하는 거예요? 어? 남편은 손주니까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고 지한테 가서 쉬라고 했지만 안 쉬어놓고 지가 안 가놓고 왜 이렇게 난리여? 2번 하이씨 이런 무식한 본인이 몰랐고 틀린 걸 이제라도 알았으면 그러면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사과를 해야지 뭐라고? 그렇게 미워하진 않겠다고? 이 뭔 개소리야 이거 3번 이거는 너희 부모가 너를 배려해서 집에 보내주는 게 아니야 그냥 너희 부모님도 너처럼 무식해가지고 그런 거라고 글쎄요 그런 이유보다는 쓴이 부모님 보기에도 자식인 쓴이는 방해만 되니까 아예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오지 말라고 한 것 같아 4번 이게 지금 어디서 약을 파나?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니 수천 명이지 계속 느그진만 그런 거라고 똑같은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도 끝까지 지가 맞다면 우겨놓고 이제 와서 뭐라고? 사람들 말이 다 달라가지고 헷갈린 거라고? 꼴에 존심은 있어가지고 인정도 참 거지같이 하네? 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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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이슨이가 썩알긴 글 세 개를 다 보고 느낀 적 이러니까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구나 뼈저리게 온다 정말 멍청한 거 하나 잘못 들어오면 온 집안 풍비박산 똥된다는 거 아이고 우리 아들놈은 다 필요 없고 제발 사람 보는 법 단디 잘 가르쳐야겠다 내가 6번 아니 그러니까 시모랑 시누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너를 집에 가라 했고 할아버지의 손자인 니 남편만 남으라고 했잖아 어? 그런데 귀엽고 지가 들러붙어놓고 왜 남 탓을 해? 이거 진짜 답이 없는 종자구만 야 니 할아버지 장례 발인 참석 안 한 게 자랑이냐 지금? 창피한 줄도 모르고 우리 때문에 헷갈렸다면 끝까지 남 탓만 오지게 해대고 있네 7번 너 힘들까 배려해서 집에 일찍 보내준 부모니? 그거 니네가 워낙 콩가루라 할미 할미가 손녀들 따위 별 애정도 없었나 보지 반대로 니 남편 집은 외조부모 외할아버지가 손주들과의 정이 너무나 각별했던 거고 자기 집 콩가루인걸 이렇게 포장질하고 앉았네 8번 아니 너 따위가 뭐라고 미워하니 어쩌니 안 미워하니 이딴 소리를 하는가? 너 뭐 되냐? 니가 뭔데? 너 후레자식이잖아 9번 야 잘못을 알았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까지만 해라 뭐냐 이게 구질구질하게 거지같은 변명만 한가득이네 10번 누구 부모도 니가 꼴보기 싫고 다른 사람들 부부기 창피하니까 일찍 보낸 것 같은데 말이지 그러니까 쫓겨난 거라고 추가? 아 잠깐만 추가로 하나만 더 써볼게요 제가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잘 못 지내겠다라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어요 제 핏줄인 저희 할아버지 장례식에도 저는 낮에만 있었고 특히 3일차 발인도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 핏줄도 아닌 남편 외할아버지는 3일 내내 같이 있다가 발인까지 가게 된건데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할건데요 저희 남편이 고생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순수한 제 입장에선 당연히 속상한 거 아닌가요? 물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너 먼저 들어가 쉬어라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럼 뭐해 내 남편이 안가는데 제가 어떻게 혼자 가요 안 그래요? 시모 시모 시누이가 큰 잘못을 했다 이런 말을 저도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위와 같은 이런 거지같은 상황을 만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다 이거죠 또 남편도 그랬어요 그렇게 화가 나고 못 견디겠으면 시댁이랑 완전히 연 끊으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오죽하면 그랬을까요? 이런 생각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 마음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 이거예요 댓글 1번 제발 그냥 그 주둥이 닥치고 가만히 좀 있어 그랬으면 절반이라도 갔을텐데 말이죠 지 스스로 망한거지 뭐 2번 제발 주작이라고 해라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다고? 너무 그지같아 네가 하는 모든 말들이 말이야 3번 네가 쓴 글들 내가 전부 다 읽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네 아니 상주든 아니든 장손이든 그냥 손자든 뭐든 간에 시어머니가 자기 아버지 장례식에 자기 아들한테 발인까지 지키라라고 한거 아뇨? 그리고 아들도 동의를 한거고 그리고 상관없는 여들이 너 피곤할까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난거야? 어? 네가 뭔데 열을 끄니 안 끄니 이딴 소리를 하냐고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제대로 설명을 해보라 이거지 본인의 멍청함을 온 사방팔방에 싸질러 놨구만 글을 3개씩이나 썼어 아니 다 떠나서 자기 할아버지 발인에 안간다고? 도대체 니네 친정은 어떤 무식한 집안이길래 손녀가 돼서 자기 할아버지 마지막 길도 같이 안가냐? 뭐냐 이거? 6번 그래요 뭐 이제라도 알았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아이는 절대 낳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그지같고 어지러운 이 세상 무식한 사람 더 필요없어요 아 나는 말이죠 이 글을 제일 먼저 봤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앞에 글들 다 찾아서 보고 왔는데 고구마가 오께요 뇌랑 척추가 뒤로 접히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견뎠어요?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주작이면 좋겠는데 주작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조건 남탓 지금도 뭐 틀린 걸 알았다 하는데도 끝까지 남탓을 하고 있죠 너희가 똑바로 가르쳐 준 게 아니니까 이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옛날에 들어본 말이지만 이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바보랑 싸우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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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